냉기설희 냉기설희 코스트 무거워서 초반에 힘겨울 듯 4번 마렵네 이 카드 먹을게 없어가지고 축전기가 제일 급했네 축전기 눈보라 겁나 쓰고싶은데 눈보라 못쓰 겁나 쓰네 절힘 강화가 제일 먼저겠죠 오오오 축선기 오효오오오오 엘리트 가도되지않나 오예 대박 분위기 쌓이지 어! 미친 개 잘 풀리는데 갑자기? 우워맨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 음 음 음 음 음 생강 생강? 쥐 쥐 쥐 쥐 쥐 쥐 쥐 라가블린 라가블린 저거 왜 자꾸 가폰사 시킴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쥬 쥐 쥕 쥕 쥐 DO 쥐 쥐 쥐 쥨 쥤 쥐 조각몸 나오면 클각인가? 캘리퍼스 아니 카드 개잘 나오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카드가 잘 나올 수가 있지? 사기인데 심지어 우어맨도 안 나왔어 맞춤형 첨탑 빨간 맛은 이모티콘이 되었습니다 아우 위라손까지 아니 뭐 왜케 잘나오지? 네 리얼스토리 리얼스토리 와아 리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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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편 아니 서편을 를 변돌이겠죠? 아 그러네 써지 금지네 딜카.. 딜카드라서 알약먹어도.. 알약팔 똥이 안됨 기념품 오직 기념품만 오직 기념품만 아 켈리 나오면은 클각인데 흐으! 현돌특 샛 아 쩔힘 딱히 윙부츠가 필요한 길은 아니다 어디 병폭풍 없나 와우 위르니 목색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압 난하 어서오세요 절힘 절 힘 절힘이 얼마나 빨리나 빨리 나오냐 빨리 나오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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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소니 복병이었네 헉 헉 병 시드가 그냥 너무 좋은데 아 진짜 미션 맞수병 시드인데? 이러다가 켈리 퍼스도 주겠다 어차피 틸팽 팽이 써먹자 크쿠아 미라스도 아니었으면 저거 발똥 뜰 일 없었을텐데 오와 디스크까지 미래보고 왔습니다 캘리퍼즈는 없고 산막에서 기념품 팝니다 과연 미래를 보고 왔을까 너무 잘 줘서 부담스러울 정도 뭐 이거 위험하진 않겠죠? 뭐 이제 이런식으로 조금 맞을 수 있긴 한데 아 칼질 파충류 조술사 나왔는데 핸드 말리면 그거는 위험한가? 근데 히히히히히 또 대머리 이 뺏어 또 뺏어 뺏어 그래 더 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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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자 근데 과도자는 쉽게 잡을 것 같고 방어력이 높여가지고 랩리니뿔은 천종때 들어가니까 필요없고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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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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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물 인공물을 모아 총애를 얻거라 이브퍼 켈리나죠 켈리나 오오오 나 껍이냐 껌은 별이냐 껌 별이 낫겠죠 엘리트 다 때려서 말지 켈리퍼스 먹는 상상함 안녕하세요 음 소비스면 딜 떨어져요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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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디펙트 훠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흐어어얅 헉! 아 이거는 이거는 못 참지 이거는 못 참지 진짜 노페널티 코스트음을 먹었다 약관을 읽으세요 여러분 약관에 써진 대로 상인이랑 머리 싸움 중이었으니까 전도잖아요 좋은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전쟁 이거 잡을 수 있나? 진짜 잘 잡겠다 한 다섯 마리 수도 잡겠다 방울에 꼬니까 다섯 마리는 안되겠다 방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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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네 쯧 들어갔지 말자 미라손이라 되게 확률 높은 도닥일 것 같긴 한데 슬레이더 렐릭 버그 있어서 꺼놨어요 엘리트 요기 요기 두번 쓰려구요 슬레이더 렐릭 켜 놓으니까 렉걸리드라구요 나 언제 겨우 고쳐지나 이거 고쳐졌을랑가 barley 숭불 로그 어 nur 아직, 아직 겨울 배인가? 도가를 이제 주네 생각해보면 절힌만큼 아클한테 필요 없는 카드가 있을까? 아클도 절힘 가끔 쓰긴 하지만 와처가 손절에 쓸 수도 있고, 사일런트가 잔상에 쓸 수도 있고, 디펙트가 냉기구체에도 쓸 수 있는데 드림, 개척, 위장, 크림 안돼, 오한 강호됐어 파괴광선도 다른 캐릭터가 쓰면 제일 잘쓰 와처 손절 절힘 사일 잔상 절힘 아클 무감 절힘 역시 프리즘을 역시 프리즘을 아클 무감 절힘 쌍절곤 영영영 아클 무감 절힘 금강좌 기념품 아클 무감 절힘 아클 무감 절힘 저거넣 Queue 아클 ж 지금 덱에서는 병법석아 진짜 미친듯이 좋네 아니 헹꽃에 쓰냐고 평범서는 매턴 에너지 주는데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달팽이 썰리는 중 심장 방어도 진짜 충분하겠지 걱정이 안되네 3131점 사막도 안 깼는데 3000점 넘었어 넌 칸에서 다 디펙트 어 구체 슬롯이 너무 많아 지금 충전기가 4개나 있는데 쟤 활용 없네 이거 사면 쟤 활용 나오네 아 아까 방열판 나왔을때 집어넣을걸 원피스 1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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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배 흠 설마 잠깐만 설마 에이 설마 응 잡았군 해시계다 오 여러분 주판해시계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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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부터 불편 버져만 타가지 끝 퍼펙트레이 퍼펙트레이 vamos 방어도 999T 끌 수도 있겠는데 700 아잇 재활용이셨으면 900 끈방인데 999 정선의 배팅 이김 이건 디펙트가 아니라 퍼펙트다 심장한테 맞았는데 완벽조차 넘어선 받아도 되는 걸까 3,981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냉정함 수비빙하 파지직 절임 절임질로만 심장클 피버조아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벤트 유물을 4개 이상 먹으면 가져가세요 없다 없다 아 우린 깎아 인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